우리 언니는 뭐 파는 거 오십시오 그냥 환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나왔으니까 조용한 거 정도로 한 번 해드릴게요 여쭈어 회일 수 없이 수많은 밤에 네가 쓴 도련의 아픔에도 얼마나 울었던가 봉배가 나신 그리움에 지쳤어 울며 지쳤어 권위는 발밖에 머망이 들려오셔서 이제는 주스 보내주세요 엉덩이 섹시하게 잘 들어가네 봉배 꽃잎에 새겨진 사연 발목에 그 사연을 가슴에 잡고 오늘 또 기다리는 봉배가 나신 봉배가 나신 다시 밀븐 봉배가 나신 봉배가 나신 봉배가 나신 철역병예